유! 유! 광! 고! 어 내 저 천안에 왁이 반가워 원래는 포카를 좀 칠라 했는데 섰다 할 줄 모르는 얘길래 모른다 했더니 광고 안주려고 하길래 부랴부랴 배웠어 그랬더니 아 이 천안에서 이 바닥에서 내가 유명해져 버린거야 왁이 끝은 안 좋던데 왁왁 고건 악위 전라도의 악위는 평편이 없었어 근데 이게 충청남도 와기는 달라 그래서 오늘 그걸 걸거요 내가 오늘 주어진 광고 시간에 돈을 다 잃으면 손 모가지가 날아가 부는건 좀 방송 심의상 안되고 저기 몸이 날아가 분께 저 심승우한테 운동 룰렛 방송 갈게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딴다 고러면 없는거야 여러분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자 가볍게 150억 순상예정 찍고 가볼까 자 이제 광땡 경기장 한번 들어가 볼게 다들 눈 똑바로 떠야한다 저 코디에서 원패가 나올지 아무도 봐봐 5로 잡는거 보여줄게 가볍게 야 벌써 걸려들었어 야 5억 땄다 5억 땄어 여기 저 힘든 친구 있으면 연락해 예예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자신감이 생기는디 2억짜리 반가보자 막 좋진 않은디 일단 1집에서 내가 뭔가 얻은 척하면 돼 심리전인가 이런거야 오 쉣 야 나 지금 장땡 나온거 같은데 야 나 장땡인데 올 수 있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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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 판만 더 해보자 한 판만 응 한 판만 더 해보자 난 못 지나간다 4억 땄 다음에 들어가면 돼? 기다려 가만있어봐 자 야 보여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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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우우 우우 야아 이 끝으로 잡은거야 형님 어? 야 이거 3팔? 하 푸 1끝 3끝으로 그냥 돈을 막 쓸어다봐야! 야! 이제 금방이요? 2끝 3끝으로 이기는 거 봤지? 이게 충남의 왁이요. 아 미치겠네. 내가 또 선글라스 하나 더 사야겠네? 야 1끝 차이가 얼마나 드라마틱한데. 아 좋네 좋네. 가자 가자 가자. 자 바로 이어가야지! 에... 어? 아 이거 피가 안 들어오는데. 잡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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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어림도 없다. 아악! 아악! 2끝. 2끝이요? 오! 쫓겨났어. 이거 효과음이 열받네. 이거 문 닫는 소리 좀 안 좋은 거 같아요. 의정진 여러분. 소리를 좀 바꿔줍시다. 이거 내쫓는 소리 같잖아요. 가만있어. 13억 전으로 다시 50억 만들고 들어가면 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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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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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뭐야? 아이고... 썩은 놈. 야! 너무 빨라요! 잠깐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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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요! 자... 자... 뭐야? 아니 내가 팔땡이 나오버들이 없어가지고! 아니 잠깐만! 아 아기도 저거 노래하면서 기다려줬는데! 이게 뭐야 이거! 나온 것도 안 눌렀어! 잠깐만! 다시 해보자! 다시 해보자! 쿵... 쿵 좋아! 쿵 좋아! 또 이렇게 친절하게 주네. 가만있어봐. 쿵땡 깍인데? 이거 장땡이죠? 아니요, 뚱인데여? 어... 어? 야! 박스 치크 나쁘지 않아요! 내가 이거... 아! 빨라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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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 이렇게 빨라요! 아! 아! 또 쫓겨났잖아! 작가님이 느려요. 아니 여기... 나 충남의 왁이여! 충남의 왁이! 충성남도는 느릿느릿한 곳이 미학인 곳이에요! 천안 말투 뭘로요? 아버지 위에 돌 굴러가며 말하다가 아버지가 돌에 깔리는 곳이 미충남인데! 가만있어봐! 가만있어봐! 랭랭랭! 천안의 왁이가 코가 왜 이렇게 길어... 야 이X야! 니 코 다 깨버리겠지! 가만있어! 가만있어봐! 한 번만 더 해볼게요! 어! 이거 3,8 광땡! 냄새가 나? 어! 빙! 삐잉! 이X쫄! 삐잉! 이X쫄! 쫄! 야! 야! 쟤! 아... 왓더 푹? 왠이네! 해장국이라다가 사먹고 들어가라! 고운이 이러면은 속쓸이잖아요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고운이었나? 어? 내 돈 어디 갔지? 퐁! 퐁! 혜영아! 퐁! 너 좀 쳐? 저거 내 친호생이 와가지고 자꾸 날 딜러요! 나는 좀 치지? 그러다 니 이빨을 내가 주먹으로 칠 수가 있어요! 퐁! 뭐여! 아따... 니가 충만 악이여? 넌 뭐여! 나는 뽀로로 귀여운 친구 뽀귀여! 뽀귀여? 뽀귀여! 어디서 왔어? 나 저기 남극에서 좀 놀다가 한국도 이제 좀 추워졌다길래 들어왔지? 퐁! 퐁! 돈만 잃기만 하고 아주 그냥... 니가 좀 쳐? 나는 좀 인증도 한 번 해줘야 되나? 내 유일하게 하는 우리 섰다! 보이나 내 원래 최고 보유머니? 한 채 최고 티어에서 놀던 나 접기 전에 저 열심히 했었제? 야야 니 앉아봐라! 이게 심리를 못 걸던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데 죽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나가기가 자동으로 돼요 이 사람 추방되는 게 아니라 시각이 그냥 나간 거예요 두 장으로 하는 거예요 가만있어봐 세 장은 너무 뽀럭이요 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자 보여줄게잉! 야야야야야야 이거 가는 겨? 어떻게 할 겨? 너는 이제... 어? 뭐요? 나가리 왜 눌렀 야 섰다는 말이요? 한 방에서 오래 해야 돼 진짜로 아 야 선글라스를 멋진 걸 껴야지 이기지 앗따 으으으으 어쩐지 이거 깨니까 어쩐지 전대판 물 껴슬 좋은 걸 끼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지 야 다시 가! 잠시 후 자! 또 잠시 후 따 당기면 위험한디 아 뭘 알아서 현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꺼져! 내가 또 못했어 왜 나 돈이 없어 금고에 얼마 있는디? 뭐여? 내가 모아둔 700원 다 어디갔겠어? 운영자분들 돈 좀 주세요 아잇ㅎㅎ 아 우편 안 보라고요? 이야아 그러지 봤지 내가 돈을 못 딴 게 아니고 한 게임 측으로부터 500원을 딴 거야 아 그니까 유저들이 아니라 형은 본사랑 싸워보셨구나? 유저들은 서민이야 내 한 기업을 상대로 돈을 따는 사람이요 낭만협객 왁이 한 게임으로부터 500원을 딴 남자 이 뭔 개소리야? 가볍게 2억 방 한 번 가겠습니다 소풍실장 또 왔네? 저 친구 방팔 한 번 의심해 봐야 돼 잠깐만 내가 근데 여기서 저 친구들을 지배해볼까 한 번?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요? 한평생이 지난 후 아니 가볍게 낭만이 있을 거라 생각해 아직 이 게임판에 아니 애들이 내가 허세버리면 쫄 줄 알았어 가만 있어봐 또 우편화만 한 번만 볼까요? 하하핳 하하핳 제가 기업을 상대로 1000억을 뜯어냈어요 이게 진짜 사짜야 그리고 홍길동이지 안돼 근데 이제 홍길동도 질렸어 자 이번엔 찐으로 갑니다 혜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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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가보자 가보자 들어와버렸다 들어와버렸다 진정하고 진정하고 일단 체크를 한 번 반응 봐볼까 그럼? 하핳 하핳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땡을 잡았어요 야아아아 lich 생크림 소원 할머니가 저건 다른 게임 이용을 추천한다고요? 보관함 한번만 더 돌아가보여 다 궁금하거든 어 낭만을 즐길라고 하면은? 울어도 돼? 오늘은 울어도 돼 형 나 왁이 나 뽀귀 우리는 대략 2,500억을 전부 부름한 한 게임 유저분들에게 기부를 하였습니다 아 그쵸? 여기 인정해졌어요 이게 증거예요 계약서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했던 말에 긍정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이분이 심할수록 써야돼요 아 그치 대답도 내라고 했잖아 이분이 대답을 긍정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게 된거예요 아니오라고 안했으니까 안했잖아요 안돼 나눠준 분들은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한 게임 썼다해서 더 많은 게임을 즐기도록 하세요 빠이빠이 안녕 눈이 떨린다고요? 철군이 부족해서 그래요 당근 좀 많이 먹어야겠어 답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